영등포구 보건소가 12월 직장맘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 대상 육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유아 빈혈의 원인 및 빈혈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등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다채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방문 전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